오니까 왠지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습니까? 진솔이 씨는요? 혹시 바라마님이 수송못의 추억이 있나요? 있죠! 제가 20살이고 21살 때 오래됐죠? 그때 친구들하고 밤에 포장마차에서 한잔한 그 추억이 머릿속에 하루라루 거리네요 그리고요 진솔이 씨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추억이 있을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요 진솔이 씨 여기는 전국적으로 강강의 명소로 아주 유명한 수송못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멋진 가수를 한 번 우리 진솔이 씨가 멋지게 소개시켜 주세요 네 내 생에 최고의 남자 권수봉님을 모십니다 권박수님 박길입니다 이의 남들 전국의 녹색은 APP 네! 아주 다른 사람 많아도 싫을 걸 같잖아 내 운대가 다 선택한 남자 당신이 최고야 언제나 사랑이 받기만 하라 그랬던 내가 내 전부 주워도 아깝지 않아 열심히 열심히 나눠주어 온 세상을 받아보봐도 내 인생의 짐은 남자야 난 상탈축으로 눈물 안 보여 내 인생의 짐은 남자야 이 소물마다 잊었나요 걷게 누워질 거야 언제나 사랑이 받기만 하라 그랬던 내가 내 전부 주워도 아깝지 않아 일신이 일신이 나를 좋아 온 세상을 받아보아도 내 인생의 짐은 남자야 상탈축으로 증명할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은 남자야 내 인생의 짐은 남자야 어디서 놀라가 잊을 않나요 그렇게 누워질 거야 언제나 사랑이 받기만 하라 그랬던 내가 내 전부 주워도 아깝지 않아 일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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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좋아 온 세상을 받아보아도 내 인생의 짐은 남자야 상탈축으로 증명할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은 남자야 내 인생의 짐은 남자야 고 hempenmes 고개addin을 줄 거야 고개oufl Mustang 고개nuts 고개수려 coarse 고개łum을 줄 거야 고개웁어들고 고개통